자막을 지켜봐요 자막을 지켜봐요 자막을 지켜봐요 자막을 지켜봐요 진이형 앞으로 빨리 가요 앞에 가는게 앞에 가는게 어려운거에요 길을 잘 못봐 아직은 형 나 따라오다 박힌다 걱정하지마 어 으 아 으 한다 형 등산이 너무 많다 어이 고맙습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아 아수 나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으 몬탑이 이루어 몬탑이 아냐 못하면 몬탑이 가요 아 네 근데 우리가 못하여 뭐 탑이지 이쪽으로 하면 탑이 아 일로 온 텐 거 아마 지금 앞으로 안 돼 안 돼 딱 딱 처박히 가게 해야 돼 으 5 예 트레이어 때문에 가면 길만 따라온 편하게 가 또 다르게 하던데 아까 그 편한 길로가 하는거 거의 지어버려 목청 안으로 가급게 들어가 보냐 막판에 으 아 아 아 아 아 c나는 주로 풍화 기가기 앞성서 되게 달라 1 두가 왜 이리와? 하지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으 뭐 뭐야 뭐 기도 있어 야 아주 별로 매기를 다 만들었고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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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오 그렇다 으가 아우 그렇겠다 야아 또 뭐야 또 저 나무의 아빠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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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빠 저희들 없어 없어 실로 미테리어는 자빠지는데 여기 딱 내려가서 압박을 가고 있다 아니요 괜찮아요? 괜찮아요 이게 자빠진게 아니라 이렇게 자랑을 얻고 날라삐지 좀 가만히인데 찍혔냐? 예? 아니 넘어지고 가면 찍혔냐 어씨 아연탄인가? 아따그라 자 오우 죄송합니다 여기가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크랍 사람 많아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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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포커스도 타기 편한데 아 이게 편해요 가벼우니까 일단 가벼우니까 편하지 근데 다운할 때는 포커스가 조금 더 안고 어이씨 나 그걸로 어떻게 올라간지 모르겠네 와 씨 저기로 어떻게 올라간지를 모르겠어 줄을 줄이가 4 엊그저게 여기서 부산 앰티인가, 사다가 한 분 발목 굴었다는 것 같은데 가다가 왼쪽에 있는 돌에 발이 걸려갖고 설기가 이렇게 돌아갔다가 나눠 올라가고 돌아가다가 바닥 딱 걸리면 발만 올라가지 저 둔상에 있어 천천히 여기 아 이게 못 올라가겠어 저기서 발만 나갔다고 아니 아니 어디 오다가 그 동영상 올라왔던데 천천히 가 천천히 지나가 어차피 기달리든 아 이거 제발 하는데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사람 보여요 근데? 아 내려갔다고? 내려갔어요? 천천히 가야지 어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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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조금만 텐데 워후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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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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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리고 봐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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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무씨 문턱이 파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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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이 한번 올라갔으면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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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